안녕하십니까 실전용어의 친수, 바이블로용어의 강민구입니다. 69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느니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애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앤 이어서 메무칸, 메무칸이 앤서월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하스웰 왕이 최측군들에 대한 잔치를, 2차 잔치를 벌이고 베스티 왕비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벌칙과 관련된 얘기죠. Before the king, 왕과 프린시스 그 귀족들 앞에서 베스티, the king, 왕비 베스티가 has not done, 한 것이 아니다. 뭐를? wrong, 잘못을, to the king, only. 왕한테만 잘못을 한 게 아니고, but, 이게 not but죠. 또한, to all the princes, 모든 귀족들에게, 아니 그리고 to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이게 who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are 있는, 어디에? in all the provinces, 모든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이에요? Of the king, 아하스웰로스. 아하스웰로 왕이 다스리는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 잘못이다. 라고 주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For, 왜 그러냐면, this did, 이 행동이라는 게 뭐죠? Of the king, 베스티 왕비가 한 이 행동,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here come, 퍼져나갈 것이다. 어브로드, 널리, to all women, 모든 여성들에게, so that, 그리하여, they, 그들이,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share despise, 경멸하게 될 것이다. 무시하다는 거죠. their husband, 그의 남편들, in their eyes, 그 여자들이란 뜻이죠. 자기들을 눈에, when mom한테, it, 그것이, she reported, 전달되었을 때, the king, 아하스웰로스, 그 아하스웰로 황제가 commanded, 명령했습니다. 베스티, the king, 왕비, 베스티가, to be brought, 데려옴을 당하다는 거죠.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어디에, in before him, 왕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웰로 황제 앞에 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그녀가, 왕비, 베스티죠. came not, 오지 않은, 그 잘못을, 전국에 퍼졌을 때라는 의미죠. likewise, 이와 같이, share, 뭐, 뭐,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but, the ladies, 그 여성들이, 페르시아 and media, 페르시아와 메디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say, 말할 것이다. this day, 오늘날, the all the king's princess, 그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바로 뭐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have heard of, 들은, 뭐를, the deed, 그 행위를, 누구의 행위예요? of the queen, 왕비의 행위를 들은 사람들에게, thus, 그렇게, share,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상 유도부사인데, 고어에서는 이 유도부사가,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현대형어에서는 이런 형식만 취하죠, 유도부사가. share, arrive, arise, 일어나게, too much contempt, 아주 많은 경멸과, and, 분노를 자네게, 자네게 할 것이다. if, 만약에, it, 그것이, please, 기쁘게 한다면, the king, 황제를, 이에게 무슨 얘기예요? 황제의 마음에 든다면, 그런 얘기죠. íst? help, 하게 하십시오. 대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도부사인데 형식을 여러 개로 취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가게 이게 오시죠 뭐가 로얄 커맨드먼트 왕명이 프롬힘 그로부터 왕으로부터죠 그리고 렛트 하게 하십시오 이트 그것이 오죠 비 라이튼 쓰여지게 오씨가 되겠죠 Among the laws 규정으로 페르시아와 메데스 페르시아와 메데스의 법률 가운데 그 그리하여 이트 그것이 이 법령이죠 비 나트 아타르드 변개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변개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를 her rural estate 그녀의 이 그녀가 누구예요 왕비 베스트죠 왕비의 궁중의 재산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후죠 후가 여기에서 이 아너더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시 주어 역할을 하면서 이즈 베럴 더 나은 벤 접속사죠 그러니까 시 왕비 베스트예요 왕비가 이즈 굿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게 이영식 구조가 되는 거죠 그녀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사람 언어들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는 접속사 오른쪽에는 원급이 왼쪽에는 비교급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략가능한 모든 것을 생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and 이어서 when 뭐 뭐 한때 더 킹스 즉 황제의 칭령이 그 칭령이 어떤 칭령이냐면 히 황제가 메이크 만드는 이 메이크의 여기까지가 형용사철이죠 메이크의 목적어가 위치죠 그리고 위치가 바로 디크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되고 쉐어비 퍼블리시드 공포 V죠 V 공포되었다 요 S의 다른 V가 얘에요 throughout all his empire 그의 모든 제국을 통틀어서 포 그때 그것이 제국이에요 이즈 great 대단히 컸습니다 거기에 all the wives 그 모든 아내들이 shall give 드리게 뭐를 to their husbands 그의 남편들에게 뭐를 안월 명예를 영예를 드리게 순종하게 라는 뜻이죠 보수 to great and small 큰자든 작은자든을 막론하고 and 이어서 the saying 그 말이 지금 이제 베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남편을 공경하게 하는 칭령을 발휘해야 된다 라는 말 그 말이 saying 그 말이 pleased 기쁘게 했어요 누구를 더 킹 황제와 프린시스 그 나머지 방백들을 그리고 더 킹 왕이 그 말을 듣고선 디드 했어요 according to 이게 전치사죠 뭐를 the world of 무무칸 그 메무칸이 얘기한 제안한 그 얘기를 시행 하게 한 거죠 법으로 시행하게 한 거예요 폴 그리하여 히 그가 왕이죠 세이누 보냈습니다 뭐를 letters 편지들을 into all the 킹스 프로빈스 왕의 모든 지방에 into every 프린시스 모든 방백들에게 according to the writing 조서죠 쓴 거니까 저에 관해서 쓴 것을 그리고 every people 모든 백성들에게 after the language 그들의 언어에 따라서 that 바로 every man 모든 사람들이 should 별 감당하게 뭐를 rule 그 규칙을 in his own house 그의 그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that 바로 it 그것이 법령이죠 should be published 공포 되었어요 according to 뭐말 따라서 the language of every people 모든 백성들의 언어에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제국이 워낙 크니까 민족이 여럿이 들어있고 또 그 전에 여러 나라가 다 지금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말과 저쪽 말이 같은 나라인데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칭령을 반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유대인한테는 히브리어로 반포하고 페르시아 본국 사람들한테는 페르시아 말로 칭령을 반포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말에 따라서 칭령이 다 번역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after these things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칭령이 반포돼서 전국으로 딱 배포된 후예요 왠 왠 원모할 때 더 왠 분노가 오브 킹 아헤스로스 아헤스로 황제의 분노가 워즈 아피스드 진정된 그때 그때 왠이죠 희 그가 황제죠 remembered 기억했어요 누구를 페스티 왕비를 그리고 황 무엇이 시 그녀가 해돈 무엇을 아 무엇이 아니고 무엇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워즈 디크리드 반포되었는지 오게인트 헐 그녀를 대적해서 댄 그때 새드 눈치를 챈 중신이 말을 한 거죠 더 킹스 썰번츠 왕의 신하가 그 신하가 어떤 신이냐면 이게 후죠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절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얘가 주어 역할을 할 거고요 미니설도 봉사하는 언트힘 그 황제에게 렛 하게 하십시오 대월 유두부산 그러니까 유두부산데도 고영어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을 여러 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비 회열령 용모가 준수한 버진스 처녀를 소우트 찾아서 왕을 위해서 찾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비 소우트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회열령 벌진이 요게 목적을 받는 거죠 해서 오형식 구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앤 그리고 렛 하게 하자 더 킹 왕으로 하여금 포인트 지명하게 이게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서였지만 내가 원래 V라고 볼 때 목적어가 어피셀 이죠 관리들을 인 오더 프라빈시스 모든 도에 어피스 킹덤 그 아헤스에루스 왕 황제가 다스리는 그 모든 도에 그리하여 대이 그들이 개들 몰려들게 서로 오더 프라빈 영 벌진스 그 용모가 준수한 젊은 처녀들이 수산 더 플레이시 펠리스 그 수산 왕궁으로 하우스 오더 위민 그 여성을 관장하는 집 이게 실제 이게 별궁 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나 청이나 이런거죠 지금 정부 조직으로 말하면 원투 커스터디 양육자예요 뭘 해계 해계라고 하는 더 킹스 샘벌린 황제의 시종 이름은 해계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성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죠 바로 키퍼로 더 위민 여기서 여성들 이라고 하는 것은 황비 궁에 있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두 지금 총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let 하게 하십시오 their things 그들의 물건들을 for purification 정결케 하는 그것들이 비 기분 주어지게 댐 그들에게 기부의 목적어져 이 댐은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들이 주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성의 미를 관리하기 위한 용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비에서 주라고 하는 얘기죠 and 이어서 let 하게 하십시오 더 메이든 그 처자 어떤 처자면 플리스드 이게 후조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기쁘게 할 누구를 더 킹 그 왕을 기쁘게 할 그 처자로 하여금 뭐가 되게 비 킹 왕비가 되게 인테드업 베스티 기존의 황비인 베스티를 대신해서 and 그리고 더 띵 그런 일들이 플리즈도 흡족하게 했어요 더 킹 아헤스로스 황제를 and 그리하여 히 그가 황제가 디드 행했습니다 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전국의 황비를 구한다는 반포를 포구 한거죠 now 이제 수산도 팰리스 수산 궁 얘는 유도부사로 일단 보시구요 워즈 있었습니다 누가 썰뜬주 어떤 유다인 한 명 있었어요 후즈 네임 그의 이름은 워즈 몰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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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 자일 자일의 아들이었고 더 썬오브 신메이 신메이 손자였고 더 썬오브 키시 키시의 증손자였고 이 사람은 벤자민트 벤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후 그가 헤드 빈 이었는데 뭐였었냐면 캐리더웨이 잡혀 갔었어요 프룸 저르슬렘 그 제루살렘 으로부터 어이 더 캡티비티 포로로 어 바로 위치 헤드 빈 캐리더웨이 어 요게 주어죠 후하고 같은거죠 어 포익되어간 위드 제코니아 제코니아라고 하는 킹 오브 주다 주다 왕과 함께 힘 그를 네부카드나자르 네부카드나자르라는 더킹 황제 어디 황제죠 베빌룬 베빌룬의 황제 신 바빌로니아를 세운 초대 황제죠 니 어 요게 이제 그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어 헤드 캐리더웨이 어 포로로 어 잡혀 어 가게 됐었다는 거죠 이 바로 이 후미 요게 주어 역할을 하는거고요 요게 이 헤드 캐리더웨이에 이 사람이 누구냐